이렇게 아까 치마를 예쁘게 잡아가세요 치마를 예쁘게 잡아가세요 자 공주 대기 공주 한 번 더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그렇지요 아우 많이 받으세요 원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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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무릎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앉는 거야 원해요 원해요 수빈아 수빈아 앉아봐야지 이렇게 앉아봐 수빈처럼 이렇게 앉아보세요 원해요 원해요 이렇게 앉아 원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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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다시 일어난 꼬지가 어디가 아 꼬디나 할머니 할머니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건강하세요 원해요 원해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